부모님들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하시네요. 떡볶이는 보편적인 건데 맛있다니까 먹고 싶잖아요. 그런데 우리 로제가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복화술을 연습해뒀다고요. 복화술이야 뭐 재미삼아 살 수 있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. 입 안 움직이고 말하는 거고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오 잘 들려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진짜 잘한다. 약간 가글하는 것처럼 이렇게. 오 잘 들리는데. 그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납치 당했는데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. 아 그러네. 야 영화를 많이 봤네요. 그런 상황이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이렇게 의자에 묶여 있고 테이프로. 이분을 막았을 때. 테이프로 이렇게. 여기요.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안 돼. 귀여워. 아 진짜. 진심으로 알게 된 사실. 아. 아 준비지 evolution. 아. 근데. 아샤 블랙. 아. 아. 아 진짜. 아. 감사합니다.